자산운용사 중 S플러스 자산운용이 올해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해외주식형 펀드의 연초후 수익률은 평균 13.3%입니다. 운용펀드 순자산이 3천억 원 이상인 14개 자산운용사 중 S플러스 자산운용이 17.02%의 수익률로 1위에 올랐습니다. 다음으로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한화 자산운용, 신한 BNPP 자산운용, KB 자산운용이 2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. GAP 모건 자산운용은 마이너스 2.57%의 수익률로 해외주식형 펀드 운용성과가 가장 나빴습니다.